아, 너무 웃겨. 정작이 좋은 적 있으세요? 방송하고 오면, 중계하고 바로 넘어오고 그러면 궁금하다... 뭐야 이거.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거야? 한쪽 우? 어, 이게 언제부터 있었지? 아니, 한쪽만 있어. 내가 지금 끼고 계속 대화하고 있는데 얘기를 안 해준 거야? 몰랐어요. 아 너무 웃겨 너무 웃겨 그래야 집중이 되시는군요 붉은돼지 보셨나요? 붉은돼지? 지브리요? 아 너무 어릴 때 봐가지고 저 지브리 것도 거의 다 봤어요 이번에 나온 것도 봤어요 애니메이션을 보는 여자네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자기소개 하신 다음에 차단해 드리겠습니다 적성제 아니 근데 지금 되게 살 많이 빠지셨어요 해명하지 마세요 뭐 다이어트 변호사에요? 봄에 나라 이 분도 지금 이 마스크 안에 엄청 날렵한 턱선이 있어요 두번 매기기 그럼 변호인이야? 오늘 약간 옷도 변호인 같지 아 그러네 월영공주 기자회견에서 본 것 같은 룩이네요 월영공주 월영공주 멧돼지라는 말도 나왔어 왜 읽는거야? 왜 읽니? 아니 제가 월영공주를 좋아해가지고 아 월영공주도 봤어요? 엄청 많이 봤어요 걸장이죠 그건 진짜 명장입니다 제일 좋아해요 지브리 애니메이션 중에 이번 연휴 때 가장 깊은 바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거든요 그거 보고 프리다이빙을 등록했잖아요 바로 행동을 또 옮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프리다이버 얘기거든요 실화에 기반한 다큐영화니까 어디가서 하려고? 뭐 여기 많던데요? 서울이랑 용인이랑 뭐 이게 어디가서 하는게 아니라 강사님과 같이 정하는 느낌이더라구요 1등 1이에요? 약간 4대1 4,5대1 너도 하지 않니? 어? 아 진짜 어? 같이 하면 너무 재밌겠다 이종범 잠깐 이종범이 한거야? 넌 뭐지? 아 진짜? 저는 스쿠버냐? 저는 한적이 없는데요 너 그냥 수구인가? 수구는 선수출수 오빠 수구가 어떻게 수구선출 진짜로요? 응 우와! 진짜요? 너무 옛날에 멋있다 대박 진짜요 반전이에요 우리 다같이 놀러가서 수영대회하면 너무 재밌겠다 너무 재밌겠다 수영 오빠도 YMC 진짜요? 뭐야 여기 뭐야 뭐야 전직 물고기 준선출이라고 해줘 준선출 어 재밌겠다 수영대회에요 진짜 베템 베템판 솔로지옥인가? 느린 그림으로 찍으면 진짜 웃기겠다 진짜 연명 불러다가 촬영팀 불러다가 느린 그림으로 찍으면 슬로모션으로 막 그냥 지옥이래요 댓글에 진짜 리얼 솔로지옥 리얼 솔로지옥 한번 보여줘 리얼로 갑시다 한번 리얼 모쏠지옥 한번 보여줘 생지옥 승부욕이 가득 찬 눈으로 요즘 뭐 컨텐츠들 보면 웬만하면 지옥 지옥 오는데 진짜 지옥 한번 보여줘 진짜 지옥입니다 텍스 역할 누구냐라고 지금 누구야? 황현아 황현이 밖에 없다 우리 남출들이 좀 유의관이 할 수 없잖아 유의관이 할 수 없잖아 유의관이 할 수 없잖아 팡스다 팡스 피디가 제일 잘생긴 방송 유서깊죠 저희 예 짬준이 때부터 아니 근데 이종범 작가 프리다이빙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밀수 봤죠 밀수 밀수? 밀수에서 다이빙하고 희파람으로 어 그거 이종범 시키면 되겠네 프리다이빙하고 올라와가지고 올라와서 휘파람으로 밤량객 연주 진짜 이보다 준비된 인재는 없다 상당히 욕심나는데 짭이다 너무 보고싶다 진짜 너무 보고싶다 미국 밀수 엠티를 무인돌이라고 그러는데 재밌겠다 서마나 섭외하면 되잖아 그치? 유의관 웰시코기역이라고 하죠 솔로지역에 선출도 나오지 않았었나? 그 거기도 관자가 들어가셨던 분인 것 같은데 어? 유희관 그분도 희관 아니야? 관위 관위구나 솔로지역에 관위가 있다면 여기에 희관이 있어요 희관 아 너무 웃겨 생지옥 관희관 어떻게 휴대폰 같은 거는 바꾸잖아요 어떻게 하는 스타일이세요? 쌓아놓으세요? 아니면 반납하세요? 아 저는 이제 백업을 여러 번 하고 아니 그게 뭐지? 뭐라 하죠? 포맷? 포맷 포맷을 엄청 여러 번 하고 팔아요 응 응 근데 이제 그 공식 거기에다 팔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럼 또 환급해주고 이런 게 있어서 그걸 통해서만 팝니다 어 사적으로 파는 건 위험하다 생각돼가지고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괜히 공장 초기화를 여러 번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공식 판매처인 굿에 반납하는 느낌으로 뭐야? 그것도 다 복구가 된대 포렌식하면 다 나오죠 야씨 어떡해요? 왜 이렇게 곱게 쌍스러워요 네 바로 그냥 시옥 소리가 나와버리는데 아 진짜 가능해요? 야씨 어떡하냐 ㅋㅋㅋㅋㅋ 바로 욕박죠 욕 아니에요 욕 아니에요 그러면 욕 아닙니다 뭐야 씨 놀랐죠? 네 몰랐어요 포렌식하면 다 나와요 헐 그래서 저도 핸드폰 그 다음에 전에 쓰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은 그냥 집에 쌓아놓습니다 아 진짜요? 네 거기 대단한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개인정보니까 그러니까요 뭐가 털릴지 모르잖아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우와 어플 안 팔아야겠다 불로 태우면 된다고 하시면 돼요 불로 태우는 게 불로 태우면 되나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불로 태우면 불로 태우는 것도 제대로 태워야 되는 거잖아요 신고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그래요 하여튼 개인 소각장치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가지고 태워버릴 것도 많잖아요 뭐 택배 종이 같은 것도 물론 저는 집에서 다 세절해서 버리는데 세절도 못 믿어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먹으면 된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먹으면 그게 소화가 됩니까? 소화가 되면 먹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대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을 수 있어요 네 염소를 키우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러니까 종이면 상관이 종이면 처리가 은근 편한데 네 이제 전자제품 거기에 이제 나의 개인정보가 들어간다 맞아요 그런 거는 쉽지 않죠 무섭죠 무섭죠 그게 내장하드인가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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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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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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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남자들 양말을 사실 잘 모르는데 그냥 뭔가 막 쭈글쭈글 이런것보다 또 깔끔한게 낫지않나 아 좀 이렇게 흘러내리는 양말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그 흘러내리는게 양말 탓이 아니라 종아리 탓인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하 그래요? 하하하하 보통이까 종아리 모양이 이렇게 적당히 돼있으면 딱 그 밴드 느낌대로 딱 붙어있는데 종아리 모양이 이렇게 되어있으면 원불형으로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흘러내립니다. 원불형. 아 그렇구나. 제 얘기에요. 제가 그래요. 오 진짜요? 저는 그래서 양말이 웬만한 발목, 정강이 이 정도로 오면 시간 조금만 지나도 내려와 있어요. 귀엽게 이렇게 셔링이 잡히는 거예요? 쭈글쭈글하게? 귀엽진 않아요. 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종아리라는 게 어쨌든 계속 원풀은 아니고 항아리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걸 넘는 길이로 길게 한 번 가봤어요. 아예 길게. 대박이다. 아예 길게 한 번 가봤어요. 니삭스. 축구선수 느낌으로. 니삭스? 극혐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대박이다. 축구양말처럼 길게 해서 입었더니 그거는 안 내려오더라고요. 메이드 성재라고요. 예? 뭐라고요? 아 메이드 성재래요. 메이드? 그런 걸 왜 읽어요? 아니 너무 웃기잖아요. 그런 걸 읽어요? 메이드 성... 이상한 거 잊지 마세요. 생각하고 읽으세요. 읽고 생각하고. 폭풍을 잠깐 생각해주세요. 요조삼아다고 하신 분이요. 야레야레.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축구선수 느낌. 근데 이렇게 신으면 안 내려오는 건 확실한데 더워요. 하루 종일. 그게 안 좋더라고요. 뭐해 뭐해 뀌. 그렇습니다. 정승용님의 사연입니다. 여친 생일에 해외 직구로 목걸이를 주문했었어요. 배송 기간이 3주 정도 걸렸는데 그 사이에 여친이랑 헤어지게 됐습니다. 주문 취소는 불가해서 어쩔 수 없이 목걸이가 도착했는데 새로운 여친 생기길 기다리면서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아님 채소 마켓으로라도 처분할까요? 목걸이 가격은 80만 원 정도 합니다. 목걸이 처분한다? 만다. 80만 원짜리 목걸이다. 이 정도면 처분을 하느냐. 아니면 그래도 여친을 위해서 주문한 건데 이거를 처분하기는 좀 그렇다. 채팅창에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니가 해라도 있고 지영이 줘라 이런 건 뭐야? 어디 있어요 그게? 지영이 있었어요. 어디 있어요? 여러 번 있었어요. 어디 있어요? 짐지영 주라 또 있잖아요. 채팅창 주작하는 거 아니에요? 듣지도 않은 말을 막 만들어서 탐욕의 짐지영. 그렇게 받고 싶어요? 나죠. 어머니 목이 비어있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되게 슬프게 얘기하네요. 그렇죠? 어머니 드려라고 하면 되죠? 어머니 목이 허전하시다. 어머니 목이 허전하시다. 그래요. 눈을 감으로... 눈을 감으로... 나보고 얘기하는 거야? 나한테 얘기한 거야? 누가한테 얘기한 거야? 나 눈 뜨고 있었는데... 어? 나 눈 뜨고 있었는데 무슨 얘기한 거야? 아아 잠깐만 잠깐만 뭐라고? 한 번만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왜 웃어? 왜 웃어? 이봉주 표정한 거 아니지? 그럼 나잖아 아 너무 웃긴데? 어떡해 웃었는데 왜 가 놨다고 그래 좋습니다 개 이름으로 알려드릴게요 개 이름 쏘리 10번 찍힙니다 아 뭐야 왜요? 가수잖아요 저거는 왜? 도레미파 솔솔솔솔 미미미파 렐레 뭐하는 거야? 일단 나비야는 아닌 것 같아요 절대 응감이에요? 도레미파 솔솔솔 나비야 같은데? 그럼 너무 많이 나잖아 만약에 그 개 이름이면 어 맞아 개 이름 또 그때처럼 ABCD 가나다라 마바사 기억이 있는지 아 지금 또 상자 100개 그리는 거예요? 렐레레레레레미파 미미미미미파 솔솔 미미미파 렐레 수능 하나만 맞추고 오늘 나 이거 하나만 맞힌다 다섯 번만 나와요? 뭐가요? 열 번 열 번 야 그래 나비야 같아 아니 열 번 넘었잖아요 선생님 어 여기서 원그리기를 하고 계시네 곰 세 마리 곰 세 마리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아니야 왜요? 곰 세 마리 첫 의미 개 이름이 뭐예요? 곰 세 마리 이렇게 풀 거예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오오오 별정적 힌트를 드릴게요 근데 야 이렇게 재래식으로 수능 문제 딱 한 나 한 놈만 팬다 지금 다 수작업으로 박스 그리고 있는 기분이에요 상자 그리고 있네 아니 저번부터 계속 그러네 오르면서 맞히는 거예요 작은 별 뭐였죠 아까? 반짝반짝 짝짱 아 이거다 트윙클 트윙클 리르 스타도 있잖아 외국 노래 모차르트 미국인이에요? 모차르트 독일 사람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사람 근데 3번인 것 같아 작은 별인 것 같아 어 독일 독일 나비아랑 뽀뽀뽀 이거는 완전 개나리도 그렇고 봄 세 마리도 우리노라인 것 같아요 완전 너무 우리 정서잖아 근데 작은 별면 나리나리 개나리 우리나라 그래 그래 정답 정답 라워 라워 플라워 이러지 않았을 거니까 라워 라워 플라워 3번 모차르트 미국 사람 아니라고요 아니 근데 그럼 뭐 거기 유럽 사람이에요? 그쵸 오스트리아 사람이잖아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라고 몇 번 얘기해 지금 아 오스트리아 들어주세요 좀 라니 라니 고라니 기레 기레 치여 죽고요 로드킬이 길에 치이는 게 아니라 차에 치이는 게 길에서 응 길에 가면 치이는 게 발로 차이는 게 고라니죠 그 정도로 많다 맞아요 맞아요 옛날에 우리도 스케줄 끝나고 가다가 갔다 맞아 고라니 봤잖아 내 친구 나오게 되잖아요 기름이 없어서 멈추는 건가 아니면 기름이 없을 수도 있고 차량 고장일 수도 있고 타이어가 잘못될 수도 있고 너무 무서운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아주 위험한 상황이고 그런 차들이 정차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안전거리 지켜야 되고 네 또 그 차량의 운전자였으면 해야 될 행동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2차 사고 방지를 위해서 해당 운전자가 일단 해야 되는 행동 이게 첫 글자인 거죠? 밖은 밖으로 나와서 멀리 밖으로 나와 있어라 차량이랑 떨어져 있어라 차량이랑 떨어져 있어라 비트박스니까 비 부터 가볼까요? 비 비 오는 날 트름하면 밖으로 밖으로 쓰레기 냄새가 난다 비트박스 비트박스 비 오른날 트름하면 밖으로 쓰레기냄새가 나는 비...탈길 어 맞아 나도 그 얘기하려고 했어 비탈길 맞아 라고 한 거예요? 본인이 맞아 라고 선언한 거예요? 나도 그 얘기하려고 했어 비탈길에서 트름하면 비탈길에서 트름하면 밖으로 쓰레기냄새 나죠 트름은 내 몸 안에만 가둬두는 걸로 이탈균 트림에서 안으로 먹으면 그 공기는 어디로 갈까요? 아 진짜 어디로 갈까요? 몸 안에 흡수되지 않을까요? 아 내 몸에 퍼주나 그게 그냥? 아 밖으로 내는 게 낫겠다 배출하라고 나오는 게 트림이니까 탄산수수 있게 해봐 아 오늘 이 마이크에 대고 오빠 만약에 결혼하시면 축가 누구 부탁할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해준다 봐요 태진 언니랑 셋이 할게요 아니요 아니요 나이는 숫자 이거 몰라야겠다 사랑은 진짜 아우 괜찮아 괜찮아 거기에 예은이까지 결혼식 문화가 없었으면 좋겠어 노웰링 시그로 불리는 희관 오빠가 춤추고 중간에 넋살 오빠가 랩하고 랩 한 번 해주고 어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정말 좋아 랩 대텐 멤버들 다 출입금지 아 옆에서 휘파람으로 시작을 하는 거지 이 정도면 공연 하나 뚝딱이네 결혼 파토 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기쁜 마음에 출해 홍진호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 아니야? 하하하하 아직 홍진호가 결혼식 때 이게 혼인선언문 낭독할 때 첫 문장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잘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 말해가지고 객깔해서 이게 진짜 마음 터졌잖아 사진 찍을 때 홍진아한테 물어봐 나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런거냐? 자기도 기억이 안났네 뭔가 뭐 사랑한다는 이야기이지 않았을까요? 둘에 두 번 했다고요? 아 진짜 웃기다 겨든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겨든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거의 반팔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합니다 대신 이제 옷은 더 안 챙기고 이제 반스만 한장 더 챙기죠 1박은 1박은 괜찮구요 2박이면 하나 챙기죠 왜 2박에 하나 챙겨요? 아니 1박은 그냥 그날 술 먹고 자고 일어나면 그 반스 그대로 입고 있잖아요 그냥... TMI네 2박인데 2박에 2장? 아 2박에 1장 1장 추가할 수 있는 거? 1장은 입고 있으니까 1장은 입고 있으니까 네 네 네 잘 때 그거 그냥 입고 네 네 네 안 씻으라고 하시는데 술 먹고 씻을 시간 없습니다 개인 시간 다가 이제 또... 아니 씻고 먹으면 되지 미끄러... 그냥 슬립? 슬립? 네 네 네 아 그럼 슬립이죠 슬립 얘기하자... 다른 S인지 알았죠 아니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할 리가 없죠 MT라니까요 MP 출장 말고 학생 때 많이 가본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어디까지 가봤어요? 해외도 가봤죠 해외 어디? 막 대만 이런데 어 대만에 혼자 가서 뭐 했어요? 대만 혼자 가서 그냥 구경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해외여행을 처음 다니던 시기여갖고 네 대만 일본 이런 데는 가까운 데는 혼자서도 좀 많이 다녀본 거 같아요 오 가면 주로 이제 맛집 투어? 네 그렇죠 맛집 투어랑 그 지역의 이제 관광지 같은 곳 네 그런 데 좀 많이 다녀봤었습니다 오 네 근데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그렇죠 네 외로운데 또 이제 가끔씩 혼자 하면 또 재밌기도 한데 이제 되니까 이제 혼자 다니는 것보다는 같이 다니는 게 좋습니다 혼자 가면 맛집 같은 데 갔을 때 사람들이 많은데 네 네 혼자 테이블 쓰고 있으면 좀 미안하기도 하고 네 네 네 또 레스토랑에서 약간 별로 안 좋아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거 어떻게 통과하세요? 아 그런데 그냥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뭐 딴 데 가거나 보통은 거의 그러죠 아 그래요? 네 그럼 현지에서 이제 어쩌다가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섞일 때도 있어요? 그런 적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혼자 가면 계속 나 혼자 외로운 여행을 한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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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혼자 다녀보면 이제 많이 다녀보니까 진짜 혼자가 외로워요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해외 광역에 갔는데 막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길거리에 네 그러면 이제 친구끼리 하면 야 저 새끼 미쳤다 아니 죄송합니다 네 와 저 사람 봐 진짜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하면서 막 떠들고 웃잖아요 예예 야 저거봐 그래서 이상하지 않냐 막 이러는데 혼자 가면 이제 그냥 혼자서만 이렇게 즐겨야 되잖아요 네네 귀를 의심했네요 아니 뭐 석 달만에 오는 거예요? 네 다음 달에 왔었잖아 중간에 회식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그 라이브한 표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제 약간 좀 그렇게 됐는데 네 지금 네이버 네이버 지식이 네 네이버 지식이 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어? 어? 이 파랑하고 나만? 성함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야 방금 야 방금 이렇게 매기다니 아.. 타랑오빠 아니 이거 타랑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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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금 고세요 야한금 고세요